6. 처음 표시를 올렸습니다. 2. 음료의 1. 2. 1. 4. 5. 5. 5. 6. 되게 무관심은 무신경하는 애인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누나 하트도 진짜 뜨고 싶었어요. 경기 너무 뛰고 싶었어요. 네. 많이 뛰고 싶었어요. 오늘 뭐 들어가게 되면 한 건 해야죠. 와우. 우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기계... 오늘은 영광이 님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두 사람은 여태에 내는 눈을 매주처럼 둘러보이는 사람들이 다 내 시절을 보신 것 같아요. 하느라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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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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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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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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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